흐앗! 에오시 겟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없네? 아휴 아니 어디 이거 이게 오른쪽 누르고 왼쪽도 눌러줘야 돼 그래야 올 수 있어 흐앗! 흠 흐앗! 좋아 뭐가 좋아? 이쒸이 큰일났다 다 왔는데 다 왔다고 이대로 끝내수는 없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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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메홍! 야메홍다! 좋아 좋아 오오 어쩌면 어쩌면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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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누구보다 느리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느리게 남들과는 다르게 좋았어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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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흐앗! 깼다 비록 들였지만 깼다는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흐앗! 흐앗! 난 얘네들이 솔직히 대할 걸 필요가 없어 난 이미 기술을 다 배웠거든 왜 갑자기 하염없이 울어달라고해 왜그래 무슨일이야 요오! 안녕! 흐앗! 알어! 내가 좀 독특하지 그래서 내 이름은 뭐 독특 죄송합니다 다 당연하지 번뜩이는 감각 여자들의 그래 번복이 좀 사와이 덮어기야 캠슬몬 씨 안녕하세요 서로 협력하 célüück 기술! 뭐지? 거미인간 오오오오월월월월월 broom 보hold 어 그래? 음 고맙군 지붕돌국이 지붕돌국이 지붕 어떻게 돌고 똑같은거 아니야? 아 이게 뭐 지붕돌국이야 이미 했었잖아 아아 아이고 흐흥 이봐 안녕? 그래 흐음 쑥쑥스럽군 네 여러분 빈센트 맥맨이다 좋아 가볼까 고해실로 앉았다 안녕하냐 수수케 흐흐흫흫흫흫흐흐흫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질문이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실제로 찌질하는 소리에서 단어하는 소리를 못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건 단어컨대 맹세합니다 저는 찌질하는 소리를 뭐 안들어봤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이 저를 일부러 찌질이로 만든 사람들의 몇몇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내뱉는거에요 병신같다 이런거 이런거 현실에서 찌질하는 생각 안들어봤어요 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야 사실인데 왜 악마라고야 야 사실이야 이부터 공략 계속 어렵다면서 그 경상까지 정상까지 갈거 같으니까 뭘? 진짜 지옥? 어잇 가자 뭔 노양심이야 진짜야 야 실제로 나같은 사람 나 진짜야 야 들어볼래 나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없었던거 같아 꽤 많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없어 많이 많이 없어요 자 왔다 하아 진짜 진정한 최종층 아 이거 최종 에이리어 에이리어 빙산에 정상에 가서 빙신이 되세요 이번엔 뭐가 따라올까 아 어어 아 에이 보인다 아 아 야 미친거 야 좋았다 어씨 어어어 야 미친 미친 오 뭐야 저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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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을 뺏어가 아 이게 아닌데 자 됐어 발판 으 미친 미친 미친미친 미친 아이게 laws 개 Triple 저 하 음료 그거 미친 미친거 아니야 여기 있자 이게 빙산 있으면 되는거 같애 슬리퍼 이리 오세요 으어어 까 consultant 미친 야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니 어렵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좋아 무게를 잡고 그래 여기 안에 있죠 좋아 이런걸로 내가 겁줄줄 안났나? 나와라! 좋아 어! 정답 빨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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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지? 좋아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야 야 장난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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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떻게 이거? 아니 이거 아닙니다 자 조사를 다 해볼께요 음 아 역시 저걸 뭐가야되나 저거? 조사를 다 해볼께요 못하는건 알지만 님들 대가리 자 우선 여기서 숨자 음 좋아 좋았어 가주겠어 흐웃! 기겹찍해! 좋아 하준 다음에 조사 조사 잠만 아니 아 이게아니야 야 왜이렇게 빨리와 진짜? 오오오오오 야 어 언니 어떻게 여기서 막혀나 잠만잠만 아 장난 아닌데 여기 아니야 하 하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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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왼쪽부터 가자 응 그래 왼쪽가서 2단초표를 먹는거야 아니 잠깐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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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결국 먹지 못했어 결국 먹지 못했다고 좋아좋아좋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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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어떻게 어 헉 엌 아 아 아니 뭐 아니 진짜 너무 아니 너무 어려워 스킬 뭐 에디 자 아우 아니 뭐 아니 뭐.. 주나 아니 뭐.. 주나 나만간다 아씨 왜 졸라까.. 아아아 뭐 뭐.. 아니 아니 부숴버리기싶다 하.. 하.. 깨버리고싶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이거는 이 시랄아아아 아아 이러면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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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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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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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았어 아이 대가리야아 하.. 하.. 좋아 이거였어 이거를 그렇지 이거를 어.. 어.. 캐서리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캐서리 사마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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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캐서리 어어어어어어어어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아아ّ아악 아.. 미치 존나 빨렸어 아.. 어.. 하아.. 아.. 아.. 나 진짜 아예カ 죽여 이.. 죽여 이.. 암.. 하으 아.. 아유 강태불할뜨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뭐어떻게 이거? 아니 이거 정말 굉장히 쏙 된저라잖아 게임이 아이 빨리 내려가자 진짜 이거 너무 빨리 와 내가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빨리 오잖아요 오? 아까보다 빨라 오? 오? 아야 빨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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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으라고아! 밀어어~~~ 밀어씨! 밀어씌! 밀어씌! 허허 허허 아아 아이 아니 어? 어? 어이! 아이 뭐하냐 좀 빨리 가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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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크펄트 사와! 아하하! 으아아! 으어! 아 안돼! 아 안돼! 돌려! 돌려! 어? 어 뭐야? 돌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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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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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마 잠깐만! 허어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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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가능성은 있어! 가능성은! 있다고! 좋아! 어? 뭐야? 어? 어디야?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가죠? 아야야야! 에? 아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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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여기여기여기! 아잇! 뭐! 자 우선 죽자! 어! 우선 죽고! 다시 해보는거야! 그래! 그래! 아니 이게! 오! 그래! 이거야! 어! 이고요!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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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아 이 양인데! 이 양인데! 이 양인데 이 양인데 이 양인데 이 양인데! 이 양인데! 잠깐만! 어휴! 어? 흐어엇 아아 아 방금 아 미끄러졌어 아 한번 더 눌렀어 아잇 아 나 진짜 안걸리겠네 아이 방금 왜 한번 더 눌렀어 아이 딱 좋았는데 아이 자 이게 꾹 누르면 이게 한번 누르면 횟수로 움직여요 병신같은 게임이 아 뭐야 뭐야 아 이런 똑같은 불구려 토네이도만 아니면 되는데 좋아 이렇게 어 아니 아 아 방금 됐었잖아 됐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어 방금 어떻게 했지 아 뭐야 왜 죽어 아 나 진짜 이거 패드 던져려고 싶다 진짜 아 진짜 던져려고 싶다 진짜 아 아아 어 방금 어떻게 했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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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해 아니야 좋아 집착해 땡개 아잇 어 어 아잇 아냐아냐아냐 어 어 아 성iew H 아 던지고싶다 모든걸 던져 부숴버렸다 진짜 하아 진짜 아 이런 X같은 게임 진짜 아유 아니 아니야 그냥 밀어버리자 그래 미는거였어 당기는게 아니고 오우 좋아 여기까지 whats니까 어? 게임은 끝났어 여기로 설계해보자 땡 on 차차차 이거 마치 허인 shorts 보여۔ 꺼져나 좋아 미는거 였어 어어 había 어떤건지 제법 알았다 으 notamment 아니 스파이더 했는데 왜 괜찮아 정말 위험했어 onne 위험해 어 그렇지 시발 그렇지 부모님 살아갑니다 하 시시 일부러 해 왜 보려겠어요 흥 흥 허허 어! 좋은 놈으로서 결혼하기 싫어져! 갑자기 그 탱, 절꼬 탱탱한 캐서린! 으아! 절꼬 탱탱한 캐서린이 좋아져! 이러니까 느린건 캐서린이 싫어져! 오오! 이, 이러니까, 늙고 말고 귀엽고 탱탱한 애가 땡기네? 하아! 그레이트 에스파란자! 오케이! 좋아! 갑자기 이, 이러니까 에스파란자 노래 듣고 싶네! 아니야, 굳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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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새롭다! 하아! 하루노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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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거의 병신같은 거기 없지? 이제! 하아, 살았어. 저, 여름 12시 지났어요. 그냥 그렇다구요. 야, 푸른주가 어쨌다구.. 어, 깜짝아. 선임모드 끝났어. 새벽 5시 아침이군. 5시 반. 야, 그래도, 더 어려우다 깬, 깬게 어디야? 어? 주위에 캐서린 업건. 누구지? 음? 하이. 빈센트인가? 어? 누구세요? 하이. 아, 너.. 아, 너.. 아, 너.. 아, 너.. 아, 너.. 스티브. 어? 캐서린과 함께하는 것이다. 뭐? 누구 캐서린? 설마, 절고 탱탱한? 헉? 절고 탱탱한? 뭐야, 뭐, 누구야? 야, 그러면 영어로 따지면 되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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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 그치.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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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치. 하이. 어?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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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가 빈센트는, 해가야. 목소리가 늙게 늙었어 목소리가 늙게 늙었어 목소리가 깨물고 목소리가 깨물고 목소리가 깨물고 목소리가 깨물고 목소리가 깨물고 연예인 그 녀석을 연예인 그 녀석은 스티브 이 녀석은 그 남자는 그 남자는 정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다시 만나도록 얘기해 주세요 뭐야 이 음산한 기운은 왜 그래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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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야야야야야야야야 으어엌!! 아이씨이마!! 내.. 쩔야 하.. 원래 바.. 아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데 원래 밖에서는 안이 안보여요 또 악몽이야? 뭘 보여야 원래 안보여 병신아 헐 주루님 헐 어휴 감사합니다 뭐 애하니 설마 그 캐서린? 늙은 캐서린? 헐 마사카 야 나아게 뭐지 정말 좋은데? 어? 잠시만요 응? 내가 아는 캐서린은 그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거 100% 신용된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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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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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넌 택택이 뭔가 만지고싶다고 뭔가 촉감을 느끼고싶어 어허 어허 그 그 몸을 뭔가 어허 내 내 내 내 그 아니야 설마 그 개소린 아니겠지 설마 마사카요 하 ㅋㅋ 예 의심하는데? 안돼 한번 의심하고 끝도 없이 그다 어허 어허 하이? 아... 고맙 別に いいけど それじゃあ また あとでね ああ ああ いや また 今夜 ちょっと ダメなんだ ダーメン もう 行くって 決めてんだから ああ? 本当に 今夜は ダメなんだ その 今日 お腹 下ってて わたて わあ ウェルカン 元気ないんだから 仕方ないけど ああ ごめぐ appropriate その女の方が 浮気したったかもだって え? ああ、 beleいなし 맞아 그럴리 없다고 지금이라도 여성시청자들 왜 X가세요 너는 여성시청자를 어떻게 만족하려고 방송하는거 아닙니다 병신새끼야 가로열고 멋있었다 가로돗고 맥도날드 잘보면 못생겼어 머리에 메고있는 띠가 촌스러워 차라리 저 머리에 머리띠 말고 탄띠 아니면 땀띠 초원심하네 응? 얼굴 마른게 장난이였다고? 뭔 말이지? 누가 스포일러 같은거였어요? 가짜여도 강퇴할게요 우와 조금만 지퍼 내려보고싶다 원래 지퍼는 지퍼보면 내리고 싶잖아 여러분들 제 마음이 이상한게 아닙니다 지퍼는 내리려고 있는거에요 물론 올릴수도 있구요 보통 올리지않나요? 아니요 지금 제가 더우니까 내리고싶네요 전 눕고싶네요 전 눕고싶네요 젖같은 새끼네 아닙니다 저 말구의 어떤 시청자가 말씀하셨어요 좋아 자 헤드번 체크하기 우선 저장부터 합시다 어? 이거 이거 뭔가 삘인데요? 그 삘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캐소린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시간 잠깐 가까이 됐나요? 두세.. 두시간 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구요 아 이게 여러분 답때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최소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는거랑 보는거랑 다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한번 두열 채팅 오른쪽 상당히 껴받는데 채팅 반응포고 한번 앞으로 이렇게 할지 안할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